동네 가게 함께 가게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이창동 커피 전문점입니다. 제가 여름 같은 경우는 빙수 종류고요. 겨울에는 제가 수제로 만든 차 종류 대추차라든가 생강차 자몽차 모과차 이런 거 저희가 제철에 나온 그런 제가 수제로 다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상수보다는 더 나아서 공개도 많이 찾으시긴 하세요. 겨울 메뉴로는 수제티고 여름 메뉴로는 빙수가 좀 잘 나가는 것 같아요. 저희 여름에 빙수가 잘 나가는데 고객님들을 보시고 처음에 딱 보지는 마저 와 하고 말씀하세요. 고객님 어떻게 이렇게 높게 탑으로 쌀 수 있는지 능력과 대단하시면서 보면서 와 이렇게 쌓기도 어려운데 먹으니까 맛도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이창동 커피 전문점 많이 찾아주세요. 셋 Which time is positive Which time is positive 후 See you